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외워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그해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엔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조장혁 성공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조장혁씨 이쪽으로 오세요 예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진지씨와 이박사님 갑니다 네 자 룰렛 돌려주세요 이정현 반 이박사님 가십니다 사운드 올려주시고 마이크 올려주시고 사운드 올려주시고 마이크 올려주실게요 자 다 나오세요 아 아 문화원 이슬 사랑하시는 도전 천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원 이슬 사랑하시는 신사수로 대한민국 이박사입니다 박수 아 아 아 아 그대만을 살라고 내 사랑하냐 여기네 자리여기 이힐에 신나게 신나게 달려봐 제병소 박사 신나게 돌려돌려봐 벌치고 발춤 반갑춤 이힐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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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마 야 호 하 하 여 замет 너도 나를 사랑했다 이거 나 역시 너처럼 사랑이 두려워도 외로운 건 싫으니까 그래 밤만 나를 믿어 밤만 나를 사랑 틀렸다 정말 사랑하다가 끝나자 후에 겁도로 암만 사랑해봤자 어디서 뒤돌아서면 나미야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한이 졸할 사랑은 오빠 그저 밸래 그저 어디야 신나게 달려 이박선 성공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더블쥬 쥬어브라더예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박상철 무조건 야 트로트를 듣게 되네요 저희가 자 여러분 다 같이 이르러 가시죠 찰라찰라 차차차 찰라찰라 차차차 무조건 무조건이야 찰라찰라 찰라찰라 찬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찰라찰라 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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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향해 40분 BBC 50분